박현아 대리님이 은호 씨 전연친이라고요?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어! 일단 옆 차기를 빡! 이쪽이 나라 우리예요. 아줌마, 그 갈비 좀 주세요. 할머니라고 해야지. 할머니가 아닌데 꼭 그렇게 불러야 돼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저 복직하래요.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. 걱정하지 마요. 은서 씨는 잘 해낼 거예요. 하루에 꼭 한 번씩을...